지금까지 우리는 포직스 호환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배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포직스 시스템의 준수한 사용자가 됐어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단에 올라선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축하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해 볼 만한 주제를 알려드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우리 일단 마지막 수업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? 실행해야 할 일을 컴퓨터에 전달해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그 일을 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는 충분히 혁명적이에요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처음에는 이것만으로도 행복했는데 점점 불만족이 생겨요 예를 들면 어떠한 반복적인 작업이 있다고 쳐 봐요 그럼 그때마다 이렇게 쭉 입력해서 실행을 시키는 것보다는 어딘가에다가 파일 같은 데다가 적어놨다가 컴퓨터한테 이 파일 안에다가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적어놨으니까 여기 있는 거 실행해 라고 얘기하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을 우리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정교하게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면 쉘 스크립트라는 것을 찾아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쉘 스크립트를 이용하면 컴퓨터를 자동화해서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다른 이름이 패키지입니다 패키지, 애플리케이션, 프로그램 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표현이 약간씩 달라지는 것 뿐이거든요 내가 만든 패키지를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가능하구요 남이 만든 패키지를 내가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무튼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지 않은 패키지를 설치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주 어려운 것부터 아주 쉬운 것까지 그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패키지 매니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바일 운영체제, 안드로이드나 또는 iOS 같은 곳에 앱스토어를 통해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쉽게 설치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삭제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에서도 할 수 있어요 정말 편리한 도구예요 운영체제마다 다양한 패키지 매니저가 있거든요 리눅스에서는 apt-get-yom 이라는 패키지 매니저를 많이 사용해요 맥에서는 홈브루 라고 하는 것이 많이 사용되고요 또 윈도우는 초콜렛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일종의 앱스토어인데 명령어만 실행하면 간편하게 프로그램을 설치해줍니다 패키지 매니저에 대해서도 꼭 공부해보세요 패키지를 잘 다룰수록 컴퓨터를 이용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어떤 집도 곧 통과가 된대요 그만큼 관리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컴퓨터를 관리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꼭 탐구해 보셔야 될 만한 주제입니다 그걸 탐구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각각의 어떤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컴퓨터라는 기계가 동작하는지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 못해도 괜찮은데 재미 삼아서 조금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우선 컴퓨터가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부터 얘기를 해보면 컴퓨터의 핵심 부품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정보를 저장하는 부품이에요 두 번째는 저장된 정보를 처리하는 부품입니다 그리고 정보를 저장하는 것과 관련된 부품은 또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영어인데 하나는 스토리지고 또 하나는 메모리입니다 스토리지에 해당되는 부품으로는 하드디스크, SSD 이런 것들을 스토리지라고 불러요 이 스토리지라는 부품의 어떤 특징은 정말 환상적으로 용량이 커요 또 컴퓨터의 전원을 꺼도 정보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너무너무 느려요 그래서 우리는 메모리라는 부품을 또 사용해요 소위 램이라고 부르죠 메모리의 장점은 환상적인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량이 너무 작고 그리고 전기를 끄면 정보가 사라져요 인류는 용량이 크면서도 속도까지 빠르고 그러면서도 전기가 끊어져도 기억을 유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부품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와 메모리를 결합해서 이 둘 사이의 장점만을 가진 환상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고민 끝에 인류는 모든 정보를 우선은 용량이 큰 스토리지에 저장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처리해야 될 정보가 있을 때 딱 그 정보만을 부분적으로 메모리로 로드해서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정보를 처리해요 이때 정보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정보를 연산할 때 사용하는 부품을 우리는 CPU 한국어로는 중앙처리장치라고 합니다 바로 이 중앙처리장치가 정보를 처리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컴퓨터 관리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스토리지와 메모리에 얼마나 데이터를 더 저장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CPU가 얼마나 혹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이러한 관리 작업을 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TOP이에요 TOP을 좀 더 보기 좋게 만든 프로그램이 H-TOP이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의 사용법을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컴퓨터 원리를 조금 알으셔야 돼요 원리가 궁금하다면 컴퓨터 구조라는 이름의 지식들을 탐구해보세요 컴퓨터의 원리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의 행운 위약함 하지만 개인이 사회를 이루게 되면 개인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의 힘이죠 비유하자면 CPU 메모리 그리고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 대의 컴퓨터를 만들었다 치면 그 한 대의 컴퓨터는 정보를 생산하는 말하자면 한 명 한 명의 개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개인들을 연결해서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네트워크입니다 인터넷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각각의 컴퓨터는 고립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해볼 만한 또 다른 주제는 네트워크의 설정과 관리를 도와주는 다양한 도구들의 사용법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런 도구들에 대해서도 공부해보세요 물론 이 도구들은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이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컴퓨터와 대화하는 방법에 조금 익숙해지셨나요?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배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